동물에 농담을 던져 씌워. 근데 재미가 없어. 응? 반응이 안 좋아. 이럴 때 남조선에서 쓰는 말은? 그거 약한 건데 그... 값... 값동교? 값동교. 값분싸야 값분싸! 값분교는 갑자기 분위기 교장선생님이고 동물에 익하면 죽는기야! 다시 해보라! 영어동무? 다시 한 번 해보자요. 문송하다가 뭔가? 문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잘하시오. 다음. 혼밥이 안. 혼밥이 안. 혼자 밥 먹는 사람? 잘하시오. 혼코노는 뭔가? 혼자 코인노래방 가는 사람? 잘하시오. 자기럼? 번달번줌은 뭡니까? 본데기를 달달 볶아서... 번달번줌! 번호를 달라고 조르면 번호처럼! 동물에 익하면 정말 충동기야! 그거 이상이 망. 이상이 망. 리얼로. 리얼로? 그거의 진짜로. 자기들. 마사항 입었어? 마음에 상처 입었냔 말이야? 아... 아니에요. 리얼루? 리얼루. 진짜로. 괜찮아. 왜? 이생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소확행이라고 생각해. 저 괜찮으니까 저한테 신경 끄세요. 데뷔 한글자막 by 한효정